하나님 말씀은 10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5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 큰 죄로 죽기에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시예요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집요하게 추격해오는 이 사울에게서 도피하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은 심한 그런 환란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돕고 또 자기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나 사건 또 다윗처럼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의사의 의술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붙들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다윗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구원해 주실 줄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완벽하게 문제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셔서 고백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치료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도피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주민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았어요 십당이라는 곳에 피해 있을 때 그곳 주민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 더 이상 도주할 길도 없었고요 도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죠 사방으로 고립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방 원수들이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먼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의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구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의 외침이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오렘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내 형평과 처지가 옳다든지 가네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의지가 강해야 되겠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불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한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절반 정도밖에 믿지를 못하니까 온전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능력은 완벽한데 대강 믿고 기도하니까요 대강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내 굳건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감사합니다 다윗은 환란 중에서도 보호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죽기에 감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환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고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여유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참된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함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립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죽게 감사하리다 그랬어요 여기 낙헌제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의지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것을 낙헌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낙헌제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요 낙헌제, 감사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와 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낙헌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요 10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초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사를 먼저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 기쁨으로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기도하는 이 다윗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똑똑히 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산 동안에는 생각지 않았던 문제나 사건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문제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윗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응답을 똑똑히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심과 구원을 체험하는 힘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